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webgl 1.0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bgl 1.0은 opengl es 2.0 이라고 하는 그래픽스 표준을 기반으로 한 웹 그래픽스 표준입니다 오늘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webgl 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webgl api 를 어떻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쉐이딩 링기지 그리고 관련된 그래픽스의 이론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webgl 1.0 이 튜토리얼 과정을 다 들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큐브나 구 정도를 만들어서 여기다 텍스처를 입히고 그리고 어 이것을 이제 쉐이딩 이라고 하죠 어 그림자 음영을 어 만들구요 시간이 되면 그림자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못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물체를 돌린다든지 카메라를 돌린다든지 하는 애니메이션 정도를 만드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어 교육할 예정입니다 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구조 정도의 과목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수학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데요 어 웹지에 대해서는 행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뭐 어 간단한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학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웹지에는 당연히 웹을 위한 그래픽스 라이벌이기 때문에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 언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c 언어까지 알아야 되느냐 어 오픈 오픈 젤 ES나 웹지에 대해서는 쉐이딩 랭기지를 쓰는데 이 쉐이딩 랭기지가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난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많이 모르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c 언어와 어려운 수준의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웹지를 통해서 그래픽스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튜토리얼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뭐 데스크탑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탑이 어 gpu가 당연히 있겠죠 뭐 cpu 내장형 뭐 인텔 gpu도 괜찮고요 엔비디아 amd 같은 어 그래픽 카드가 꽂힌 gpu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는 어 코드 에디터 저는 이 튜토리얼 내에서 물론 어 여러가지 굉장히 좋은 어 웹 지엘 프로그래밍을 위한 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요거 설치해서 어 코드 에디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뭐 크롬 브라우저나 오페라 뭐 이런 웹 지엘이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빼고는 어 대부분 뭐 이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데스크탑용 웹 브라우저가 웹지를 지원하니까 네 웹지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 설치하시구요 그 다음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로컬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몽굿을 사용하구요 어 이 튜토리얼에서 실습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어 코스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좀 오늘 이 준비 5 코스 준비 오리엔테이션 이구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인가 배울 거구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삼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놓고 프로그램 전체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구요 버텍스 어트리뷰트 프리미티브 아셈블리 쉐이딩 맹기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배울 겁니다 트랜스폼에서는 glmatrix.js 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건데 요거에 대한 특별하게 따로 강의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트랜스폼, 프로젝션 트랜스폼, 프라그먼트 오퍼레션들, 텍스처, 애니메이션, 엔티아리제싱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제가 추후에 이 튜토리얼이 다 끝나면 좀 더 복잡한 범프 맵핑이라든지 섀도우 캐스팅이라든지 난파토리얼 슬렌더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웹질을 써서 하는 방법을 튜토리얼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웹질 2.0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 웹질 2.0 튜토리얼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업로드가 되면 제 채널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업로드가 되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개발 툴 셋업 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다 괜찮습니다 내 브라우저가 웹질을 지원하는지 알려면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질 3d 캔바스 그래픽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canius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내 브라우저가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크롬의 경우에는 웹질 1.0의 경우에는 웹질 버전 8부터 32, 33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한다 어떤 기능은 잘 지원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미니에서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부터는 웹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삼성 핸드폰에서 갤럭시폰에서 쓰는 13 버전부터 또 웹질 1.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웹질 2.0도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웹질 2.0에 들어가 보시면 웹질 2.0은 지원하는 게 조금 적죠 아까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예 지원하지 않고 엣지는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크롬의 경우에도 다 지원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질 2.0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적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웹질 샘플을 보시려면 웹질 샘플.org에 들어가시면 웹질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질 샘플.org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데모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 아쿠아리움이죠 제가 어떤 학술 대회에서 이 아쿠아리움 만드신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쿠아리움 프로그램을 웹질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초당 60장을 그리고 있고 캔바스의 크기는 1014x1024고 PC가 총 500마리 있네요 PC 개수를 좀 늘려 볼게요 그럼 당연히 속도가 늘어지겠죠 PC 2만 마리 2만 5천 3만 이렇게 늘리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옵션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빨리 돕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자라든지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튜토리얼을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강의 내용에서는 간단한 쉐이딩 간단한 음영을 렌더링 하는 것까지만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제 튜토리를 다 배운 후에 혼자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키는 순간 제 컴퓨터의 GPU가 굉장히 바빠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지 모르겠지만 팬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GPU가 빠르게 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열이 나기 때문에 팬이 크게 돌게 됩니다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팬 노이즈가 쭉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로컬 웹 서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로컬 웹 서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 제일로 뭔가를 만드는데 나중에 가면 텍스처 같은 것은 jpg 파일이나 png 파일 같은 것을 로컬 파일에 넣어놓고 이걸 불러다가 텍스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웹 브라우저가 대충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로컬 파일을 읽지 못하도록 보안상의 이유로 막아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그 웹 서버가 웹 페이지 안에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맘대로 억세스할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못하도록 로컬 파일을 억세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웹 서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 경우에는 로컬에 들어있는 png 파일이나 jpg 파일을 가지고 텍스처 맵핑하는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크롬이나 오페라나 파이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크롬 가지고 에디팅을 하고 싶거나 크롬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컬 웹 서버를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몽구스라고 하는게 있어요 몽구스 웹 서버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그 디렉토리에다가 몽구스 웹 서버를 실행하면 그 디렉토리가 웹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간단한 방법 중에는 크롬의 크롬의 웹 서버 포 크롬 익스텐션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고대로 서치를 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URL은 여기 있구요 이 크롬 웹 웹 서버 포 크롬 익스텐션 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하면 또 간단하게 웹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도 웹 서버가 있고 여러가지 미니웹이라든지 이런 웹 서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시는 것이 작업하는 데 좋다 이거는 거의 뭐 텍스처 렉처니까 한 렉처가 열 번쯤 지나간 후에 쓰는 거니까 당장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하는 데 좋은 거는 당연히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수도 있구요 에클립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트푸드 플러스 플러스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실은 이게 그 아톰 에디터를 가지고 만든 거죠 아톰 에디터와 같은 기반의 같은 기반의 에디터인데 이걸 사용하면 다양한 익스테이션 확장 프로그램을 붙여 쓸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러면 웹 젤 익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도 웹 젤에 대한 어 모듈들이 이미 이렇게 기본적으로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웹 젤 명령을 쓰면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기능들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롬 브라우저 필요하구요 브라우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 www 자바스크립트 강좌가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강좌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을 공부하는데 한 5시간이면 충분해요 5시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요 코스를 배우고 배우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 코스를 따라가는 대로 실습문제 해보고 하시면 금방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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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깅 크롬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 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디버깅하는 정보들을 금방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웹GL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공부하는데 필요한 머티리얼들입니다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퀵 레퍼런스 카드라는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웹GL은 크롬스 그룹에서 어 어 지정한 표준입니다 어 제가 발표하는 저는 어 저 역시 크롬스 그룹의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퀵 레퍼런스 카드는 표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은 레퍼런스 카드라고 부르고 치팅 시트 라고 부릅니다 치팅 시트는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커닝 페이퍼 라고 하죠 커닝 페이퍼 콩글리 시구요 정확한 영어는 치팅 시트 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써놓고 시험 볼 때 살짝 뜨면서 보는거 치팅 시트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트 시트 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당연히 시험 보는거 아니니까요 이거 만들어서 프린팅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면서 또는 이제 이게 PDF 파일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뛰어 놓고 보면 아하 이 명령의 파라메타가 이거 이거 였구나 쉽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zilla 에 들어가면 developer.mozilla.org 에 들어가면 코어 닥 여기에 WebGL API에 대한 API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레퍼런스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냐면 번역이 아주 거짓 같아요 번역이 아주 거짓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typed array 라고 하는게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이게 있는데 typed array 는 뭐냐면 array 인데 자료형이 있는 array 에요 그럼 당연히 번역을 자료형 array 자료형 배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typed array를 뭐라고 했더라 형식화 된 뭐 형식 배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 코 ko 빠져있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영어 본문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제 튜토리얼에 대해서 어 저 양반 하는 저 코드 가져다 같이 실습을 따라 하고 싶어 할 때는 github.com에 환-아주입니다 제가 아주대학교 재직하고 있습니다 환-아주에 들어가서 슬래시 웹GL-1.0 하면 여기에 코드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코드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내용은 OpenGL ES 2.0 웹GL 2.0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말 그대로 파이프가 있는 건데 여기에 어떤 일을 작게 나누어서 순수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들이 이렇게 우리 컨베어벨트라고 하죠 작업자들이 쭉 줄 서 있으면 일들이 이리 들어와서 나갈 때 이 컨베어벨트가 꽉 차게 되면 일이 하나씩 들어오면 바깥에서 이 꽉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탁탁탁탁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능들을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컨베어벨트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일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10배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대 만드는 시간보다 10명이서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공정들을 쭉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컴퓨터에서는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공정별로 쭉 파이프라인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하는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는 오픈 GL ES면 파이프라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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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으로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정하는 오픈 GL ES 2.0 1.0 3.0 이런 표준을 정하는 워킹그룹에서는 이 명령을 넣으면 이렇게 실행 돼야 돼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 하는 것들만 일반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기계로 반도체로 어떻게 구현할지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각각의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든 GPU가 공통적인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이 공통적으로 딱 이거다 라고 존재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이 첫번째 게 이겁니다 뭐냐면 먼시 긴스버그 앤 슈라이너 가 쓴 오픈 GL ES 프로그래밍 가이드 라고 하는 에디슨 웨슬리에 있는 오픈 GL 2.0에 대한 거의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에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놔서 API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명령어하고 일대일로 매핑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사용한 거는 조금 다른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사용했냐면 네 오픈 GL ES 파이프라인 다이그롬인데 이 그림은 뭐에 기반했냐면 CRC 프로세스에서 나온 오픈 GL 인사이트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데이브 코지라고 한 친구가 하고 저희가 편집을 한 거고 각 챕터는 전문가들이 다 썼습니다 이 책의 챕터 8은 제가 저하고 경부대학교 백낙품 교수님이 같이 썼어요 어 그런데 이 책의 별책부록으로 별책부록 부록으로 네 이렇게 큰 네 오픈 GL 파이프라인 이렇게 맵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 이유가 오픈 GL 1,2,3,4 모든 버전에 대해서 이 맵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맵에 대해서 어떤 버전은 이런 것을 선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맵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다면 http openglinsight.com slash pipeline.html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그 OpenGL ES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에 기반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약간 배치만 바꾸었어요 그리고 색깔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이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어 제가 표현한 기초적인 룰은 뭐냐면 데이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 바운더리가 있는 박스로 표현했고요 프로세싱은 이렇게 까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그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배경이 까만색일 때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바운더리로 되어 있는 건 어떤 프로세싱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이렇게 노란색 바운더리로 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했을 때 어 튜토리얼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의 각각의 기능들 각각의 기능들을 켜고 끄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들을 그 다음 첫 번째 수업부터 배우시게 되니까 지금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앱을 짜죠 웹GL로 앱을 만듭니다 HTML이나 이런 뭐 자바스크립트 앱을 짜게 되고 그 앱에서 웹GL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API 로 호출하게 되는데 일부 기능들은 일부 기능들은 이 API 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웹화면에 어떤 부분에다 무엇을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캔바스를 요청하는데요 캔바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웹브라우저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웹브라우저는 당연히 그 권리를 누구한테 요청한 거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MS 윈도우나 iOS나 그런 리눅스나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요청한 거거든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GPU한테 음 화면에 이 부분을 쓰세요 라고 권한을 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화면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API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하드웨어까지 같이 동원이 돼서 협력해서 권한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들이 자원을 분배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API를 호출하게 되면 무슨 일들을 하게 되면 그래픽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픽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그래픽스 머신은 이렇게 돌아요 내가 이제부터 이 데이터를 그릴 거야 라고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릴 거야 노란색으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릴 거야 어떤 어떤 모드를 켤 거야 껄 거야 끌 거야 그리고 프레임 포퍼에다 그릴 거야 어디다 그릴 거야 이런 상태들을 쭉 정한 다음에 그려라 라고 드로우 명령을 칩니다 드로우 명령을 실행하면 그 전까지 지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상태들이 여기 쭉 저장이 돼요 그 저장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로 웹GL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픽스 컨텍스트가 되겠죠 컨텍스트를 저장해 놓고 그려 하면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예를 들면 컨텍스트를 일부 변경해서 그려 하게 되는 거죠 그려 하면 그려 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버텍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라스터리제이션 텍스트 프로세싱 프라이그먼트 프로세싱 픽셀 프로세싱 픽셀 프로세싱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각각에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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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프레임 버퍼 버퍼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버퍼는 항상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앞에 프레임이 붙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프레임 버퍼를 프레임 버퍼 띄우지 않고 프레임 버퍼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에 이미지가 저장됐다고 비트맵 이미지가 저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각각의 프로세싱 유니트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알려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계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미 프레임 버퍼에 이런 그림이 그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탕 색깔은 약간 노란색으로 연두색 원과 이렇게 마젠타색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 다음 그리고자 하는 게 제가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각형 버텍스 데이터들을 여기다 버텍스 버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버텍스 버퍼에는 데이터가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어레이고 하나는 엘리먼트인데 이거 따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음 나는 지금부터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럼 버텍스가 세 개겠죠 꼭지점 버텍스가 세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버텍스 프로세싱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버텍스의 위치와 속성들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버텍스 버퍼에 들어갔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버텍스 쉐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OpenGL ES 2.0 웹GL 1.0 에서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버텍스 쉐이더와 프레그먼트 쉐이더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풀어갑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짜서 C로 짠다고 그랬어요 짜서 프로그램을 버텍스 쉐이더와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버텍스 프로세싱 할 때 프로세싱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버텍스의 위치와 속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면 빨간 점이 이쪽으로 갔고 초록색이 이쪽 점으로 갔고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속성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얻다 전달해 주냐면 이 프레그먼트 쉐이더한테 이 버텍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이 버텍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이 버텍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라고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고 그 결과를 뭘 얻다 전달해 주냐면 옮겨진 버텍스의 정보들 그리고 버텍스의 속성들을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해 줍니다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은 뭘 하냐면 음 이게 프리미티브가 삼각형이구나 라고 알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어? 그럼 OpenGL ES에서 그릴 수 있는 프리미티브 일단 프리미티브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모양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OpenGL ES는 호랑이 그려라 그럼 호랑이 그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OpenGL ES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모양은 점 선 삼각형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그리냐 호랑이를 잘게 잘게 표면을 잘라서 삼각형을 열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랑이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이에요 그리고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이 좌표계가 원래는 원래는 여기서는 사용자 좌표계가 주어졌는데 버텍스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버텍스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좌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방향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딱 정규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그러면 1보다 크면요 화면 바깥인 거죠 그렇죠 화면 바깥이라기보다는 캔바스 바깥이 뷰포트 바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을 다 하고 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쪽에 웹에서 어 나는 여기 이것의 좌표를 400픽셀 이걸 400픽셀로 할 거야 높이는 400픽셀 폭은 400픽셀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0,0이 되고 여기가 400,400이 되는 이 좌표계로 스크린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스크린 좌표계로 바뀌어집니다 각각의 버텍스 위치들 그런 것들이 스크린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라스토리제이션을 하고 나면 무엇을 만드냐면 삼각형의 내부를 채우는데 삼각형의 내부는 1.0 외부는 0.0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그런게 왜 생기나요 여기 바운더리 쪽을 보시면요 어떤 픽셀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 이 비율을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오픈젤 ES 2.0은 그것을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멀티 샘플링 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다가 1점 2점 3점 4점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8X 멀티 샘플링을 하면 8점을 찍어서 8점 중에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게 몇 개인가 세요 그런데 세봤는데 8개 중에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8분의 3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커버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스터리제이션에서는 하는 일은 뭐냐면 커버리지를 계산하구요 그 다음에 그 커버리지에 지금 버텍스 프로세싱을 통해서 버텍스 위치가 정해졌죠 그러면 그 버텍스 위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좌표를 인터폴레이션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한 여기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넘겨져서 만들어졌던 예를 들면 버텍스의 컬러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인터폴레이션 해서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는데 만들어 내는데 만들어 내는데 실제로 인터폴레이션은 프라이그먼트 프로세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텍스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벽에다 벽지 바르는 것 하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벽지 아니면 벽에다가 어떤 그림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벽지를 바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복잡한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삼각형이나 점이나 라인 위에다 입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버텍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텍스처 이미지를 입혀서 복잡한 그림을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를 입혀서 복잡한 그림을 만든 걸 텍스처 맵핑이라고 하고 이건 텍스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텍스처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텍스처 시 배울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라그먼트 프로세싱으로 넘어갔는데 계산된 커버리지 이렇게 커버리지가 계산된 이렇게 비트맵이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 라스터라이제이션 전까지 있었던 데이터들은 좌표와 버텍스 속성과 이 좌표들을 어떻게 이을 건가 하는 수식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Vector Graphics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공간을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요거는 무슨 색깔 요거는 무슨 색깔 요거는 무슨 색깔 어떤 그리드로 나눠 놓고 각각의 그리드에다가 정보 보통 그 정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픽셀 정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그리드 한 칸 한 칸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셀로 나누어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스터 라고 부릅니다 라스터 라스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비트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벡터를 라스터로 바꾸는 공정이 뭐냐면 라스터 리제이션 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분들이 만든 거예요 라스터 우리말로는 라스터 라고 하는데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씁니다 라스터로 리제이션 벡터를 라스터로 변경하는게 라스터로 리제이션이에요 라스터로 리제이션 됐으니까 요것들이 작은 비트맵으로 삼각형 라인 점이 만들어졌을텐데 걔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그먼트 라고 부릅니다 프레그먼트 작은 작은 비트맵 조각들 그게 프레그먼트입니다 프레그먼트는 원래 영어 뜻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은 뭐냐면 이 커버리지가 계산된 비트맵 조각을 받아다가 텍스쳐를 가져다가 프레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인터폴레이트 하면서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각각의 프로세싱을 해서 색깔을 입힙니다 픽셀을 정해 각각의 픽셀에 이게 무슨 색깔이 정해질 것 을 계산하는 것은 프레그먼트 프로세싱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쪽 버텍스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야 그것들을 인터폴레이션 하고요 당연히 좌표도 인터폴레이션 된거죠 그렇죠 좌표가 인터폴레이션 됐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픽셀 픽셀의 색깔들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된 아웃풋을 픽셀 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역시 어떤 경우에는 프레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그먼트들을 프레그먼트들을 무엇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잠깐만요 요거 좀 가리니까 지워볼게요 어 나는 요기 요 부분만 요 네모만 그리고 싶어 그럴 땐 이걸 시저링이라는데 요 영역만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나는 요렇게 요런 철조망 같은 이미지를 넣어놓고 철조망 같은 이미지의 흰색 부분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흰색을 곱하면 요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또는요 이런게 있어요 아까 아까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 버텍 그렸는데 얘는 여러분 원근법 알죠 여러분 카메라에서 보면 제 손이 이쪽이 앞에 있고 카메라 멀리 있고 얼굴은 손보다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그릴 때 무엇인가 그릴 때 이게 중간에 있다면 중간에 있다면 이 손이 먼저 그려져 있었다면 이 손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안 그려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든 서피스 리무벌 이라고 합니다 히든 서피스 리무벌 또는 히든 픽셀 리무벌 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G버퍼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깊이버퍼를 쓰는 방법인데 Z버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럼 각각의 픽셀마다 깊이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보면 하얀색이 가까이 있고 까만색이 멀리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각형은 이 핑크색 보다는 핑크색 보다는 뒤에 있고 이 초록색 보다는 앞에 있구나 이런 깊이 정보를 넣어 가지고 아하 여기만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한 것을 Depth에서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렇게 렉탱글로 사각형으로 모양을 정해서 여기만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걸 시저링이라고 했고요 비트맵을 이렇게 정해서 비트맵으로 여기만 그릴 거야 여기는 안 그릴 거야 그릴 거야 이렇게 결정한 것을 스탠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실 테스트 시저링 테스트 그 다음에 깊이를 가지고 어떤 픽셀이 픽셀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픽셀이 나보다 뒤에 있을 때만 그릴 거야 아니야 앞에 있을 때만 그릴 거야 이런 걸 결정하는 테스트를 Depth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을 해서 픽셀 프로세싱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픽셀 프로세싱 이 부분을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 뒤에 프레임 버퍼에 쓰는 동작까지 다 합쳐서 이거를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api 표준 표준문서에도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 부분은 그 프라이그먼트 쉐이딩 쉐이딩 쉐이더가 실행된 다음부터 시작돼서 프레임 버퍼까지 쓰는 작업을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는구나 또 우리에는 픽셀 프로세싱 이라고 또 부르고요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부릅니다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셀 프로세싱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과물하고 원래 있던 이 그림하고 섞어야 겠죠 섞는 작업입니다 이 섞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렌딩 이라고 부릅니다 블렌딩 픽셀 프로세싱 프라이그먼트 프로세싱 안에 두 가지를 합쳐서 퍼프라이그먼트 오퍼레이션 이라고 한다고 했죠 블렌딩 말고도 픽셀 프로세싱 안에 몇 가지 더 다른 프로세싱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디더링 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 나는 프레임 버퍼에 빨간색 채널 에만 쓰고 싶어 초록색 채널에만 쓰고 싶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픈젤 ES 2.0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 각각 각각 각각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한 시간씩 배울 거예요 그때 더 상세하게 배울 테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하 이런 흐름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웹지일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 겁먹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웹지일 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